5명의 전문가 중에 4명이 상승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명은 보아권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먼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ENF 테크놀로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ISIC의 안지영 팀장은 보아권장 예측을 하면서 송원산업 주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징권의 윤정식 부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태양광 반도체 섹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KTV 투자증권의 이성홍 차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새하 재강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모두 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 역시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송원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 ISIC의 안지영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창환 부장님, 오늘 어떻게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어제랑 오늘 장이 좀 분위기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연준 위원들의 어떤 매파적인 정책에 따라서 또 우크라이나 우려라는 것 이런 게 반영되면서 1월 달이 좀 자소 좋지 않았지만 연휴 이후에 시장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고 있습니다. 전일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경감이 되고 있고요.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경기가 안 좋은 것에 우려가 있으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발생했던 건데 일단 지금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엔데믹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로도 여기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시작해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국채금리 이탈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하면서 국채금리가 좀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나스닥 중심으로 해서 성장적 위절 특히 이제 실적을 받침을 뒷받침이 되는 종목들이 급등세가 나타났고 반도체 택배가 상당히 초강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는데 지금 미국의 뉴욕주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했다는 소식이 좀 들리고 있고 오미크론 확진자 수도 정점을 찍고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LA 항만장 진세로카가 TV에 나와서 올해 항만장 자체가 하반기부터 정상화될 거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공급망 변목 형상에 대해서도 해소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시장의 주조수가 바뀐 게 연휴 이후로 리오프닝 종목들이 지금 시장 주도주로 지금 나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정부에서 전자취립자 명부 시스템에 대해서 해제 검토하고 있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셀프 방역 체제로 전환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만 방역 강화하기는 어려울 것 맞습니다. 전 세계 글래벌 트렌드가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리오프닝주가 1차적으로 주도주로 나서는데 제가 예상하는 거는 3월 달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코스피 200에 편입되기 직전 전까지 한 3월 중순 전까지는 리오프닝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을 위해서 수급에 피해받던 대형주들이 다시 시장을 이끌 가능성이 있다고 일단 보고 있고 어제 반도체 종목들도 미국장이 좋았기 때문에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빠졌거든요. 조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리오프닝 종목들을 중심적으로 단기 주도주를 여기면서 같이 가져가고 실적이 하드캐리한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저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리오프닝주 중 관심을 가지면서 반도체 관련주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안지영 팀장님, 어떻게 오늘 전략 준비할까요? 네, 최근에 코스피 보시면 2700선, 여기서 등락을 거듭을 하면서 변동성 정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략이당 90달러 대 유가와 물가 상승,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쉽다리 방향을 정하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최근에 유가 강세는 연출 예상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크라이나를 놓고 미국과 러시아의 긴장감도, 점차적으로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도 시장 변동성을 부추기는 요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완화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우크라이나 상황이 중요합니다. 일단 유가가 하락해준다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감소하고 그에 따른 물가 안전 기대감도 확대 등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은 우크라이나 발 지정학적 우려와 다음 달에 열릴 FOMC에서의 금리 인상, 이런 우려감에 대한 부분을 1분기에 어느 정도 서서히 바닥 구간을 확인해가면서 이런 악재들을 지속적으로 해소해가는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인플레이션도 시간이 지나면서 3에서 4% 수준으로 안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최근에 국내 증시가 부진한 상황에서 B2, 소위 빈내에서 투자하는 신용융자 잔액이 연내 최저치로 떨어진 점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지금까지의 증시 흐름을 보면 시카총 대비 신용 잔액이 상승하다가 하락 전환한 이후에 반등이 나오곤 했는데요. 이번에는 시총 대비 신용 잔액 비중이 하락 전환하는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확실한 바닷본을 관찰하는 시간,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바닥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완 부장께서는 ENF 테크놀로지에 관심을 갖고 계시네요. 네, ENF 테크놀로지가 반도체 섹터 소재 종목 중에서도 작년에 제일 주가가 안 좋은 종목이 아니었나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동사가 주로 원료를 쓰고 있는 프로플레어 옥사이드 가격이 최근에 작년 4분기 대비해서 5천 대비해서 36%쯤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 2분기까지 어닝 쇼크가 나왔던 이유가 원료 가격이 99% 상승했는데 판가 인상이 안 됐고 동사가 환해지를 하지 않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환율이 재작년 1분 상반기보다 환율이 거의 100원 이상 떨어지다 보니까 1200원대 환율에서 1080원대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환차선을 상당히 입어서 영업이익이 15% 나왔던 회사가 4% 그때까지 급감을 했거든요. 다만 매출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게 특징인데 이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3분기부터 판가 인상이 진행됐고 추가적으로 회사에서 전 품목에 대해서 걸쳐서 판가 인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원자료 가격도 피우 가격이 작년 4분기 평균 2500달러대에서 최근에 1700달러까지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는 것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원가계 마진 스프레스가 벌어지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더 올라올 수 있을 것이고요. 평균 환율도 작년 1분기 때에 비해서 지금 120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보통 환율이 50원당 영업이익률이 2.5%에서 3% 정도 올라가는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서 120원 정도라면 최소 영업이익 6% 이상의 개선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작년 1분기 때 4.5% 영업이익에서 작년 3분기 때 9.6% 나왔는데 아마 이번 4분기 실적 발표할 때는 분명히 10%돼 두 자릿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올해 1분기 때도 최소한 10일에서 보통 15%까지도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지 않느냐고 봤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괜히 급증하는 실적 터라운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 제가 연기금이라든가 소중 중심으로 해서 지가 매수세가 굉장히 꾸준하게 들어왔다는 점. 그래서 영업이익률 회복이 되고 한 11%대 영업이익률만 회복이 되더라도 올해 예상 매출에 6천억 정도 보고 있거든요. 영업이익 660억 정도 보면 현재 시가가 상당히 싸다. 적정 시가총이 한 6천6백만 봐도 현재 4천억대 시가총이 충분히 싸다고 봐서 저는 지금부터 충분히 분할 매수 접근해도 된다고 생각도 들고 있고요. 목표 시가총의 6천6백억을 보게 되면 금액으로 지가로는 4만 7천5백 원이니까 정보 쪽 매물 때 들어가는 구간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엔에프 테크놀로지 낙폭과대 실적도 좋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안정팀장님 관심 종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송원산업인데요. 석유화학제품을 사용되는 이런 각종 첨가제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제조업체입니다. 동산은 작년이죠. 2021년 4분기 영업이익이 366억 원을 달성을 하면서 최대 실적을 좀 경치를 했는데요. 이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한 104%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난해 4월 말부터 산화방지제 판매 가격을 인상을 했는데 이 부분이 좀 반영이 되면서 4분기 매출이 좀 상승을 했고요. 이에 반해서 평균 원가는 상승이 제한되면서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은 좀 미쳤습니다. 동산은 이번 연도 1분기 실적 또한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12월에서 오는 2월까지 NCC 업체들의 가동률 조정과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원자료 가격 상승을 좀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작년 4분기에 뒤지지 않는 연속적인 실적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해 4분기랑 비교해봤을 때 1월 수출 금액은 한 15% 정도 그리고 수출 가격은 12% 정도 상승을 해서 매출액 상승은 예상이 되고요. 역시 1분기 평균 원가는 전문기와 빚을 딸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시장이 또 유지가 된다면 훨씬 좋은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동산은 2021년부터 포토리지스트용 폴리머 3종을 개발하고 생산을 시작을 했고요. 2022년 2월에는 추가 라인을 가동하면서 피아 참가제 2종 등 9개 이상의 제품 생산도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적 흐름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좀 기대감을 갖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주가 역시 최근의 증시 흐름과 함께 낙폭이 나왔지만 기업 가치로 인한 하락이 아니라 일시적인 시장 영향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바닷건에서 강한 양봉이 발생되면서 좋은 흐름 만들어가고 있는 만큼 조만간에 눌림목에서 메스 타이밍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호조가 지속되고 있는 송원산업 분석을 해주셨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